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올해 우리 증시 코스피 연간 상승률로 전일까지 16%, 코스닥은 무려 25%나 올랐습니다. 뭔가 체감적으로는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두 절 수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25%나 올랐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워낙 사상 최고치다 보니까. 그렇죠. 뭐야 우리 왜 못 올라가 이런 것 같아도 그래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16% 했는데. 오늘 주제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올라와 있지만 그 주도에는 상반기 2차 전지였고 하반기 반도체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는 또 주도가 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연말마다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하고 거기에 탑픽, 탑인더스트리 이렇게 뽑는데 저 기억에는 10년째 반도체가 계속 꼽혔던 것 같아요. 항상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이 간다는 전제 조건을 가져갔을 때 반도체가 안 가면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그의 화답하듯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CXL까지 울러오고 있는데 월낙 반도체도 잘 아시니까요. 반도체 얘기 한 번 드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반도체가 내년도 내내 이끌지 상반기 정도 이끌고 미리 선반영해서 하반기는 조금 마켓 퍼폼 정도로 갈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상승폭과 속도가 되겠죠. 상승폭이 높고 속도가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2분기 정도의 고점을 칠 것 같고요. 상승폭과 속도가 조금 느리면 한 3분기까지 좀 늘어져서 갈 수 있는데 기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볼 때 내년도 코스피 전망을 3천 이상을 잡아놓은 데가 공식적으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현재 2,600에서 20%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주식이 시장을 리드한다는 건 뭐냐?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에서 20% 하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의 맨 상단은 아니더라도 얼추 올라온 정도가 될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 80% 열려 있다 보고 4월에서 7월 사이에 그것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미루어진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속도를 좌우하는 건 펀더멘털 얘기하기 전에는 역시 금리 인하가 되겠어요. 금리 인하 시점하고 경기 침체인데 일단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 물론 빨리 되겠죠. 아니면 늦게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가 조금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러면 피크가 3분기 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없이 좀 스무드하게 소프트 랜딩이 되면 여름 지나기 전에도 고점. 즉 현재 주가에서 한 15에서 20% 업사이드를 시현하면서 다른 장은 그만큼 못 가니까 전체적으로 한 2800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큰 그림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은 좀 그렇게 보셨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마이크론의 코멘트도 있었지만 고객사 재고들이 조금씩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PC하고 휴대폰 쪽이긴 한데 그래도 볼륨은 또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이런 메모리 쪽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가 바텀을 치웠다는 것은 10월부터 반도체 가격이 명시로 올랐잖아요. 4분기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장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PC하고 휴대폰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재고가 줄었다가 리스타킹이 일어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주가는 반영이 돼 있고요. 하나 남아있는 게 유일한 게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가장 규모가 디렘에서는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 데이터 센터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나아져서 명시적으로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삼박자가 PC, 휴대폰, 데이터 센터가 다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2분기 정도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주가는 그걸 한 85%를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주가가 바로 지금 뻗지 못하는 거는 마지막 하나. 어? 다 좋아지면 투자 늘리는 거 아니야? 그럼 가동 늘리면 다시 내년 하반기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섣부르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과거의 경험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말로도 보통 얘기를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번에는 캐펙스 니서플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캐피탈 익스펜디치와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자기는 캐시플로우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매출만 늘어나면 매출의 30%를 투자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형태 때문에 가동률이 빨리 올라와서 다시 가격을 내려앉히는 그런 이펙트 효과는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하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돌았고 국가 반영되어 있고 네이란 센터가 남았는데 그게 확연히 나와서 넘버가 확실히 올라가기 전까지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는데 업체들이 어느 업체도 과감하게 캐펙스를 늘릴 가능성은 상반기에는 제한적이다. 여기까지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고객사의 재고가 좀 소진되고 내년 한 상반기에는 회복이 된 상황에서 3사, 지금 과점 상태이니까. 그렇죠. 과점 상태에 있는 3사가 과도한 또 캐펙스나 공급을 늘릴 가능성은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황의 호조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새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움직였고요. 친메이커 두 형님이 버텨주다 보니까 또 소부장이라든지 중소형주의 움직임도 활발하거든요. 좀 많이 움직인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쯤에 좀 더 포커싱을 둬야 될지 초점을 둬야 될지가 중요해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CXL, 온 디바이스 이런 데는 설계 자산이다, 디자인 하우스다 이런 주식들이 어저께까지도 많이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HBM 소부장자가 많이 갔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요. HBM 쪽은 연말 연초까지 봤을 때는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종목 수를 줄이거나 철저하게 좀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온 디바이스라든지 CXL 관련 같은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5년 정도의 실적을 어쨌든 게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 대비 시가총액을 10배에서 15파 사이 정도로 두고 트레이딩 하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 목표주가, 에널리스트 8만 6천 원, 9만 원, 16만 원씩만 얘기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내년, 현재 보고 있는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는 싸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과거랑 달리 HBM이 내년도 2분기에도 삼성도 하이닉스도 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계속 생산하려고 하면 HBM이 같은 웨이퍼에서 다이 숫자가, 칩 숫자가 적게 나오는 관계로 HBM을 투자를, 생산을 많이 하려면 기존에 있는 DDR5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생각보다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가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높이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가 내년에 같은 ROE가 나오더라도 PBR이 조금은 높을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우선순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마켓캡 이상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온 디바이스나 이런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레이딩 개념으로 HBM은 철저하게 종목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가지고요.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가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아닌 것 같고 자동차가 다른 거를 섞은, 아까 바이오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개인 투자가 가더라도 50% 이상은 가져가지 말고 나머지 거는 좀 골고루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 50% 정도의 비중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넌지 씨 다른 업종을 좀 이렇게 편입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올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할 때 큰 힘이 돼준 게 또 2차 전지이긴 했지만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철저히 배제가 된 것도 2차 전지일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많은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에 열광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하반기 내내 소외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신규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차 전지는 또 아까 말씀은 약간 주시긴 했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펀드멘틀적으로는 세 가지죠. 가장 큰 전방산업이 2차 전지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전기차 판매가 성장률이 성장률이 마이너스한 적 없습니다. 4, 50% 하다가 30%, 20% 내려간다는 이슈가 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베르코는 전기차가 마이너스 성장한 건 아직은 없는데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거든요. 성장률이 낮아진 건 맞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미를 보여야 돼요. 넘버 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건 좀 이따 일어나더라도 두 번째는 광물 가격 리튬이라든지 가격 하락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상승으로 반전돼야 돼요. 그런 거가 종합된 것이 이번 4, 4분기 실적으로 바당이 돼야 되는데 4, 4분기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수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달은 지나가고 다음 달 될 텐데 이것이 최근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 흐름이랄까 미국 고객사의 전기차 계획 수정 이런 거 보면 Q도 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인데 리튬 가격이 지난 2개월 동안 40% 넘게 하락을 하고 이런 측면이 결합하면 지금 예측이 더 하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표되거나 사람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는 1분기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분기 중후반은 지나가 봐야지 그런 가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빠지면 매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매크로적으로 금리 인하가 빨리 단행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은 조금 빠르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즈음에서 조기 단행이 될 수 있다 한다면 낙폭 과대주로서 관심을 트레이딩적으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5월 달이라든지 그 이후로 본다면 양극재보다는 비양극재 비양극재 음극재라든지 CNT, 탄소나노튜브, 전고체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진폭의 흐름이 좀 견뎌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쪽이 더 낮고 혹시라도 금리 인하가 빨리 일어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빨리 낮아진다면 그 시기, 다시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시기는 좀 다시 한 번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전기차가 전방산업이니까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 독일이 보조금을 중단하고 프랑스도 중국 업체를 통제하거나 좀 제한하는 움직임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정치적인 이벤트도 2차전지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녹록지 않죠.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이 원래는 산업이 어느 일정 수준 올라설 때까지 계속 보조를 해주는 건데 각국 정부가 자기네 돈 없으니까 아직 세발자전거 탔던 사람이 아직 충분히 해지도 않았는데 그 뒷바퀴를 하나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스미 캐스미라는 간극이 나타나는 시기에 원래 내년도쯤에 나타나는 걸 봤는데 미리 발생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당겨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그게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려면 시기적으로는 수분기 정도는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리즈너버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먼저 말씀을 좀 했던 거는 일단 내년에 그래도 전진권에서도 다 반도체라고 얘기해서 살짝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지금의 돌아가는 분위기는 반도체가 시장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의 업종을 좀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2차 전진은 조금은 역할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 벌써 5년하고 내일 하면 내년이 돼버리는데 내년에 좀 챙겨봐야 되는 업종이 반도체 말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해요. 금리 인하 시점이 빠르냐 늦으냐 다른데 빨라지고 지속적이라 하면 반도체하고 쌍벽까지는 모르는 대로 규모가 다르긴 합니다만 연초부터 달릴 수 있는 것이 앞전에 방송에서 내일 나왔는데 1월 8일부터 있는 JP Morgan 제압바이오 컨퍼런스 그 다음에도 4월 달도 계속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1분기에 전체적으로 장을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4월 이후 2분기 이후부터는 바이오도 반도체 다음의 개념으로 다다음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후보군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연말 연초에 최근에 관심이 올라가서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대형주로 가는 것은 2, 4분기 이후로 아마 시세가 돈도 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로서는 결국은 자동차가 판매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뭐가 됐든 하브리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기차만 국한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이 산다면 자동차의 판매가 다시 한 번 회복된다면 한국의 완성차 제품도 완성차 주식도 괜찮은 거죠. 실적이 내년에 올해보다 내려간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밸류의 신이 낮다는 측면하고 연말 연초에 배당도 있기 때문에 높아진 밸류가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식에서는 언더하지는 않고 상반기를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 굳이 얘기하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런 계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시차를 두거나 약간 중첩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중국발인데 중국이 성장을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가로 대별되는 중국의 성장이 올라온다면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아직 유가가 예전처럼 80불 정도 가면 80불 간다고 인프라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서 중국의 성장을 다시 그대로 올라오면 선택이 많아지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볼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되면 장이 진짜 3천원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런 개념으로 하고 목표 수익률은 올해가 우리 20%, 16%, 20% 올라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낮게 잡으면 올해보다 녹록한 장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올해보다 녹록하진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가 버텨준다면 올해만큼 갈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 흐름일 수 있고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자동차 마지막 엔화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이겠네요. 엔화가 지금 워낙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면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를 보러 일본이 YCC 컨트롤을 지금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어저스템은 아니라고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3, 4월 넘어갈 때 가능성이 여전히 열리기 때문에 걔네들도 분기 실적이나 만기 실적이 3월 말이니까요.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은 3부 상반기 1분기 지날 때까지는 반도체 말고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시장 올해 사실 이렇게 체감적으로도 2,6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3,300까지 가기까지는 또 워낙 많은 수익이 남아있는데 또 자동차 반도체 더불어서 바이오까지 힘을 내준다면 2,700, 2,800 가는 그림도 어쩌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영의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